우리 주주님들 지금 구간에서 1일 1비 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행셀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님의 강철중입니다. 오늘 9월 28일 토요일인데요. 주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주말에도 우리 주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셀이 계속되는 하락 추세에 많은 분들이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번, 어제도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 마감때는 마이너스 7%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하락에 주주님들 주말이 그래도 달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주말에도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왼쪽 하단 아래에 따봉 버튼이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행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상장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규주인데요. 이 신규주 같은 경우 특히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입을 하실 때 리스크를 갖고 진입을 하셔야 되고 신중하게 매수와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때도 처음에 상장했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때 우리 이날은 잠깐 기다려봤다가 다시 한 번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 그때 한 번 매수를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완전한 최저점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전송해드리면서 우리 주진들에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고점에서 물려있는 우리 개미들의 본전 매도와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이 매도 분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 이때 한 번 수익화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저와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때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9월 5일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9월 23일에 보호 예수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 이때를 대비하자. 23일에 무조건적으로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테니까 그 전에 우리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갖고 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맞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23일에 23일이 언제냐면 바로 이날인데요. 이때는 몰랐겠죠. 이렇게 떨어질지.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23일에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이 세력은 한 번 더 주가를 올리고 나서 하락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비중을 하나라도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시고 평당가를 낮추는 이러한 대응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갭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도 한 번 상승이 나와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때 무조건적으로 매도해야 된다. 우리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때 평당가 잘 낮췄으면 자 우리 이때 무조건 이 수익을 보고 나오셔야 된다. 일단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때 매도하라고 해서 저한테 이 싫어요도 많이 누르시고 문자로도 많이들 욕하시더라고요. 왜 매도하라고 하냐. 너가 이거 EN셀 가망 좋다며. 더 오른다며.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 EN셀 안티편 아닙니다. 저도 EN셀 굉장히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이 재료도 살아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했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하락 조정과 하락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 나는 너무 이런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674-9671로 우리 EN셀이니까 숫자 2라고 하죠. 숫자 2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이라는 게 주식의 흐름에는 길이 있습니다. 상승만 하지도 않고 하락만 하지도 않는데요. 상승이 있다면 하락이 있고 다시 한번 반등과 하락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똑같아요. 상승이 있다면 하락 조정이 있고 다시 한번 반등과 하락 조정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뤄가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흐름을 파악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저점에서 신호를 파악을 해서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했었을 때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분할 매도나 전략 매도를 통해서 수익화가 수익화를 하시고요. 그 수익 금으로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 수익은커녕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번에 신규 상장주라고 상장했을 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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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고점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저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그리고 반등할 때 어? 다시 한번 오르네? 해서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뇌동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주식이 왜 하십니까? 주식이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돈과 이 수익을 벌려고 하시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뇌동 매매 하시면서 계좌에 깡통만 치실 겁니까? 그래서 혹시나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혹시 이러한 매매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꼭 세력이 내 핸드폰이나 내 주식 계좌에 이렇게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내가 하는 거 반대로 가는 이러한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자신이 뇌동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뇌동 매매를 하시고요. 저와 함께 제가 드리는 이 대응에 따라 오신다면 충분히 이 손실을 이 수익으로 수익을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도 한번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상단 위에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EN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은 늘렸다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매도해야 된다고요? 떨어지니까 매도해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 구간 한 주라도 더 매주를 해서 비중은 늘려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지구간을 형성하는 걸 확인하는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저점 신호를 확인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 얼마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극가가 반등해서 상승했을 때 그리고 나서 저항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이 나타날 텐데요. 이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매도 타점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EN셀이 현재 삼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삼성과가 대단에서 내려오는 질환을 치료제를 개별하는 기업이 바로 이 EN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과가 미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보호 예수 물량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 매매 동향 보시면 현재 이 기간계 특히 이 기타 금융에서 굉장히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매도 물량 거의 다 털었고요. 다시 한번 이 기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흐름을 파악할 줄 아셔야 되고 대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EN셀이 결국에는 상장했을 때 최고가 45,8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상승할 때 분명히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동성 있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흐름을 파악할 줄 아셔야 되고 대행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상승하지만 상승한 과정 속에서 이 시간 소요가 유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우리 주류님들의 이 기회 비용을 살려드리고 또 지루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도 세력주 급등을 포착을 해서 준비해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에서 200%이고 매수 기간은 10월 3일, 수요일까지 꼭 매수를 완료해 주셔야 이러한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급등전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단 위에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종목을 포착을 했을 때 드리는 거고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셔서 이제는 내동매매 하시면서 그만 손실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꼭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조조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 추천까지 해드렸었는데 이 라이브 방송 빠르게 보고 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장 라이브 방송 마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 하나 준비해드렸습니다. 선물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바로 어떤 거냐면요. 하이트론입니다. 하이트론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하이트론 같은 경우 세력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트론이 신약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하이트론입니다. 하이트론 함께 하신 우리 텔레그램 방에 계신 우리 주류님들 이 하이트론 주류님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또 다뤄드릴 건데 이 하이트론 꼭 오늘 장초에 매수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9월 6일 아침 8시 1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 45분 뒤면 장이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우리 매수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류님들에게 종목을 추천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하이트론이었죠. 이 하이트론 이번에 엄청나게 상승해줬습니다. 제가 이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알려드렸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또 문자를 전송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벌써 한 번, 수번, 세번, 네번, 다섯 번 그리고 거래 정지 이후에 여섯 번, 일곱 번까지 총 7은상이나 해뒀던 엄청나게 폭등을 해뒀던 세력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알려줬다고 해서 지금 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매수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진입하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제자분께서 감사하다면서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요. 9월 10일 기준으로 780만원이던 이 수익금이 9월 20일 기준으로 4,100만원까지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와, 엄청나게 수익이 표나는데 일단 먼저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제 방에 들어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5개월밖에 안 돼신 주식 초보자 분이신데 벌써 시드머니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현재 5천만원 이상까지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일부는 출금을 해가지고 생활비와 적금 등에 요긴하게 쓰고 계시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수익을 이끌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이 하이트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영풍 정밀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안 해드렸죠. 제가 이날 매수분자를 전송해드리면서 벌써 엄청나게 급등을 해뒀었는데 이분은 제 방에 들어오신 지 일주일 이제 좀 넘었거든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신 우리 신입분이신데 벌써 이 시드머니 500만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850만원까지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을 추천해드리면서 많은 수익을 안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 핑거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안 해드렸고요. 7월 달에는 이 셀리드로도 엄청난 수익을 안 해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익을 안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이슈였던 유한양랭이죠. 국내 최초로 FDA 승인 나면서 굉장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이 유한양랭으로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 방에 들어오신 지 반년, 6개월이자 넘으신 아주 우수한 제자분이신데요. 벌써 이 시드머니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5천만원까지 만들었다가 출금을 하고 다시 한번 3,700만원, 현재는 그 이상으로 수익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추천해드리면서 많은 수익을 안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해드린 이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 수요일까지 꼭 매수를 완료해 주셔야 이러한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위에 개인 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 1억에서 2억 정도 매수할 예정인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고요. 당연히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가능한데 혹시나 자신이 1천만원, 2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이렇게 자신이 거액으로 매매할 예정이다 하신다면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확인해서 기존관리를 해드리니까요. 꼭 거액으로 하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많은 주문들을 해주시는데 100만원으로 혹시 1억을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힘들긴 해요. 이 100만원으로 1억은 힘들긴 하지만 이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이렇게 복례식 매매로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인데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고 평생 동안 무료입니다. 뭐 한두 달 뒤에 결제해라 이런 흔한 리딩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100만원으로 3,200만원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얼마를 버시던 그 버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립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만든 방이니까요. 금전적으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해드리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같이 수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시고요. 시드머니 처음부터 천만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한데요. 매달 최소 100%씩 매달 최소 100%씩 한 달마다 수익금으로 계좌를 불러갈 수 있고요.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씩 출금을 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 등에 쓰시면 되고 계속해서 7개월, 8개월 갈 때마다 3200만원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주주님들,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시면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신호를 파악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월차 그리고 1년차 이때부터는 제가 없어도 충분히 주류님들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 90%가 90%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손실을 어떻게든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잘못된 매매를 하면서 만회를 하려 하다 보니까 뇌동 매매도 하게 되고 펜엑셀에 같이 이끌려 가곤 하는데 그렇게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 보면 이런 기회비용도 잃게 되고요. 남들은 다들 수익 다 가져가고 있는데 난 매일같이 혼자서 이 파란 계좌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리곤 합니다. 그쵸? 더 최악의 상황은 손줄도 못 치고 계속 이런 하락이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입게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한 최저점에서 세력들의 개미 털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게 되면서 계좌가 거덜나기 일상인데 저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줄이는 시절에 계좌의 깡통을 많이 쳐봤어서 그런 기분이 간절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같이 종목 추천과 그리고 현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켈핑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사인을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다뤄드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단타와 스켈핑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정도 수익을 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도 되고요. 실력 검증도 하시고 이 100만원으로 시작한 이 시드가 나중에 3200만원이 됐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도 우리 주주님들 성장하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끼는데 저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 6개월 차부터는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출금을 하시면서 출금도 하시면서 이런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면 이런 심적 여유도 심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도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게는 몰라도 이런 여유로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지인분들과 출금을 해서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못하던 취미생활도 골프나 수영이나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들놈 하나가 생겼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 저한테 호도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고 이 노후 관리도 이 노후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류들도 노후 관리 꼭꼭 하셔야 되고 나중 가면 우리 주류들도 은퇴도 하실 텐데 그때 더 힘들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류들 지금 구간에서 일일을 비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대응이 따라 오신다면 흥분히 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을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런 대응적인 방법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장전과 장중에 이런 대응적인 방법 다뤄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해인세대에서 다뤄드렸는데 주말에는 가족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 외식도 하시면서 힐링하시고요. 제가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주말에도 다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저한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